안녕 오늘은 살짝 늦었지만 콘서트 후기를 조금이라도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콘서트가 끝난 지 벌써 2주가 다 돼가요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? 저는 미국 갔다 온 것도 진짜 엊그제 같은데 미국 갔다 오고 또 콘서트도 하고 콘서트가 끝난 지 또 2주나 됐다는 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걸 정말 체감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4주년 첫 콘서트였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약간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걱정 되게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할 틈새도 없이 라이온 분들께서 무대 딱 올라가자마자 정말 그냥 이렇게 소리도 많이 질러주시고 그리고 제일 걱정했던 썰로곡 할 때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좋아해주시고 즐겨주셔서 너무 너무너무 즐거운 콘서트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제가 27일 날 첫 썰로 무대를 했었잖아요 그때 엄마가 우셨대요 정말 정말 엄마도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오가셨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추는 저도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갔었었거든요 보이진 않았지만 춤추면서 저도 중간중간에 울컥도 되게 많이 했고 뭔가 라이온 눈이 더 잘 보이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8일 날에는 4주년이었잖아요 딱 4주년 4주년에 딱 콘서트를 첫 콘서트를 했다는 게 정말 가장 뜻깊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희가 인간화한이 되어서 그리고 머리를 쓰고 팬분들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많은 순간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가장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첫 쇼케이스를 했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라이언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팬싸 했을 때 가장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 신기하고 반갑기만 했던 라이언을 4년동안 만나고 또 4년동안 무대에 서면서 정말 올룬오버하게 잘했다 정말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지 않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아주 콘서트 날에는 콘서트 그 다음날에 아주 겹경상했었죠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매번 생일날에 라이언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생일 축하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또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뷔 초에는 데뷔하고 그 다음날 제 생일이어서 엄청 큰 선물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까지도 정말 열심히 감사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라이언과 함께 하면서 올룬오버 생일 그리고 제 생일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앞으로의 올룬오버 생활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콘서트가 끝난 저희는 정말 정말 많은 걸 준비하고 정말 정말 말할 순 없겠지만 정말 정말 많은 스케줄도 열심히 하고 많은 촬영들을 하면서 라이언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기대가 되시는 기대가 되시겠죠 드라마 촬영도 잘 하고 있고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를 이렇게 끝내고 뭔가 빨리 그 다음 콘서트를 빨리 하고 싶고 그냥 하루빨리 컴백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양한 분야에서도 저희 올룬오버 개개인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라이언들 어디 떠나지 말고 꼭 기다려주시고 더 멋진 모습으로 빨리 컴백할 테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라이언 4주년도 너무너무 고마웠고 제 생일도 너무너무 고마웠고 콘서트 보러 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조만간 빨리 만나요 안녕 그러면 다음 이벤트 하기 전에 우리 어휘가 잠깐만 주지 한번 해줄게요 네 주지가 고양이라서 집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집사를 이해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럼 오른쪽부터 네 오른쪽부터 감사합니다 마이크 잠깐 내려놓을게요 마이크 내려놓을게요 사랑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엄마는 이미 날 키웠는데 또 키워봐라 자 이번에 가운데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하나 네? 왔었잖아요 2층 가운데 마지막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운데 계시거든요 네 조금 봐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또 안 보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근데 진짜 생신이시래요 감사합니다 저희에서 pecheiten 제가 대단할 수 없 unbelievab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